다나카사 안녕 내 이름은 다나카사 아 오연하지 마르도록 우리 형 다나카유키오와 헷갈리는 것은 나 너무너무 싫으니까 내 이름은 다나카으시오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왔지 여기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다는데 오레사마 어디든지 가는 오시오 데스 어른 가보자고 고코가 함안에서 일자리를 찾아준다는 일자리센터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오레사마 일자리 구하러 왔는데 오레사마 다나카삼과는 다르게 호스틸 할 수 없어 호스틸 말고 다른 일 하고 싶어 왔음이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함안군 일자리센터에서는 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안내 드리고 그리고 부인업체에서는 구직자를 안내를 드리는 일자리 매칭 플랫폼입니다 다나카삼 일자리 구하러 오신거죠? 소오 데스네 어떻게 하면 일자리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력서는 써오셨을까요? 이력서? 소리가 난데스까? 다나카가 누구인지 간단한 소개와 함께 여태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경력을 작성하는 겁니다 아 써왔음이다 어 이렇게 쓰면 안되는데 따라오세요 제가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이력서 소식이구요 성함이랑 주소지랑 그리고 휴대폰으로 개인정보를 먼저 적습니다 아 내가 일본어에서는 단아가 오시오 데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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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호스트입니다! 이건 호스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호스트재를 하고 싶지 않아! 호스트재를 하고 싶지 않아! 나나카도 이제 취업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뭐... 뭐... 뭐.. 뭔지... それはなんですか? 자...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카페 아라바이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흠.. 왓다시노 왁구와 핸섬우하니깐 카페 아라바이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카페 아라바이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카페! ская 카페 garo 권혁가장 혹시 면접 어떻게 됐어요? 저는 지금 직장 asus azte ahi hné 감사합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로 꼭 갚으겠습니다. 다나카상 오늘은 모의 면접이었고요. 오늘처럼 자신감 있게 잘 준비한다면 실제 면접에서도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네 모의 면접이었어. 하지만 오히려 좋아. 오레사마 어떤 면접이든지 다 잘 해낼 수 있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다나카상 이제 어여단 직장인이 되었다. 이게 모두 하만군 이루짜리센터 덕분이라고 하만군 이루짜리센터 고마워요.